안녕하세요. 오늘 알려드릴 곳은 원주시 명륜동에 위치한 분리형 원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월세로 계약시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는 30만원으로 관리비와 월세에는 인터넷, 유선, 수도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시세대비에 저렴하게 나온 깨끗한 원룸으로 별도의 주차공간이 있어 주차이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옵션 사항으로는 세탁기, 가스레이지, 냉장고, 전자도우랑, 신발장, TV, 싱크대, 에어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 환경을 말씀드리면 이곳은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 편의시설이 인접해 있고 명륜동 주민센터를 걸어서 2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구동 집중상가를 걸어서 1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고 한계동, 당구동, 도실동, 개운동 등 시내 일대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우리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보의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채널 우리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